드디어 마젤란 펭귄들의 몸풀기 수영 촬영을 시도해 봅니다. 마젤란 펭귄들의 수영 실력 한번 보실래요? 옆으로 날렵하게 움직여서 순식간에 슈욱! 몸 좀 풀렸니? 얘들아? 어? 어? 또 어디가? 얘들아? 따라가다가 그냥 물속으로 가버리네. 몸 푸는 거랑 들어가는 모습이랑 순식간에 사라진 게 찍혔으니까. 굳은 날씨에 약해질 우리가 아니죠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. 좋은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돌캠 설치도 완료. 뭐 찍었어? 한 4마리 정도가 수영하러 몸 풀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었어. 진짜? 저기에는 돌캠 설치하고. 좀 오네. 이쪽도. 이쪽에서. 아니 발을 왜 이렇게 부는 거야? 저 어디 가? 저 어디 가? 저 어디 가? 저 어디 가? 모자 날라갔어. 오늘 모자도 미스고 다 미스야. 바람 소리 때문에 말 소리도 안 들려. 그건 그래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괜찮아. 이렇게 슬슬 때리기 시작한다. 미안해. 14분. 35분 너무 kal고 18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